그 이후로, 천일 이후로 그동안 감내해야 됐던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학문이 자동으로 벌어져서 말씀 올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시청자분, 학문이 벌어져서 생리현상을 조율할 수가 없었어요 똥이 질질 흘러버렸기 때문에 또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이 기도를 통과하면 건강해지겠지 저 기도를 끝내놓으면 아름다워질 수 있겠지 이 기도를 마치면 더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법을 겸손하며 기다리면서 인욕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27년간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까지 유서만 13장 써봤습니다 하루는 눈이 보이지 않은 날이 있었고 일주일씩 단위로 일주일 동안 귀가 들리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이거를 하늘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늘 지구지순한 하늘 위에는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순리만 믿고 사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통을 받고 또 고통을 받다 보면 고통의 밑바닥에는 극한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하는 자리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높을 고자를 쓰고 통할 통자를 써서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영, 혼, 백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혼비백산하는 거니까 죽으면 흩어지고 혼이 하트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주인공이 됩니다 거의 다가 여기가 죽어 있습니다 왜요? 저처럼 큰 고통을 당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가벼워요 가치관이 있는데 얕습니다 고통을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재진 조건 속에서 책임감 있게 만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난리 때까지 사랑받는 데 익숙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경상도, 경상도 쪽에는 오늘 저녁에 우리 강 선생님도 댁에 들어가실 때 꽃다발리만큼 사가세요 거기에 자필로 적어서 부족한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 보세요 경상도 쪽은 에이 됐어요 에이 넘사시러웠어요 에이 됐어요 그러면 갖고 들어가죠 사랑받지 못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불안해합니다 검진받았나 이래요 왜 저 인간이 안 하던 짓을 하냐 이거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배려받고 대접해주는 한 번도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꽃다발이나 대접받는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법은 주는 게 익숙한 건데 받기만 했어요 한 번 따져볼게요 열 달 동안 발길질해가 엄마 갈비뼈 아프게 한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싫든 좋든 갈비뼈가 으스러져도 기뻐합니다 엄마는 이놈 실한 놈이구나 하고 굉장히 장군감이구나 하고 아픔을 아픔으로 안 받아들여요 부모들은 낳았죠 진자리 마른자리 하나 키웠으니 허리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 어머님한테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때 설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형은 김장 세 통 주더만 여보 우리 내 통 챙겨라 엄마는 무릎 연골이 다 달아 빠졌는데 자기 키운다고 여러 번 낳아놓고 부모님들은 세상을 닿은 것처럼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한 번 바라보세요 나는 저짓거리는 안 하고 살리라 해놓고 엄마 아버지처럼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삽니다 왜요? 업은 대물림되고 피해의식은 그대로 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내 대에서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여러분들은 잡니다 어릴 때 여러분 엄마들은 밤새도록 창자가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 내 새끼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 새끼 그 얼이 들락날락하는 구리 얼굴이라면 힙합이 어리라 했잖아요 그 얼을 찢어서 밝혀버리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다 찢어서 여러분들을 줬다니까 사랑도 찢어서 오물오물 씹어서 먹이고 씻기고 입혀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한 번 바라봐요 천하를 다 얻었던 그 이름값 그 이름값, 얼굴값, 꼴에 꼴값을 하고 사는 건지 다 못살아요 그래서 부자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잘, 잘 자기의 알맹이가 어리예요 자기의 알의 씨앗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오늘은 남자분들은 잠깐 휴식할 때 마칠 때 문자로 이렇게 아름다운 배를 빌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식들은 존재만으로도 아시죠? 나에게는 거대한 신이라는 거 이렇게 문자 치주고 만약에 만약에 이런 혈액형이 있다면 당신은 인형일 거야 하고 이런 좀 유치한 말도 좀 해봐요 전화해서 어? 인형이 말하네? 이런, 이런 이런 유치함에 꽃다발 주면서 무릎 딱 꿇고 안약 사노라 했더만 못 보겠다 왜요? 왜요? 눈이 부셔서 못 바라보겠다 너무 빛나서 좀 제발 이런 말도 좀 해보고 제가 손도 잘 넣었는데 오늘 막 TV라고 조금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들한테 오늘 예쁜 문자 한 통 치주세요 사랑은 신이 주기만 했지 방법은 안 가르쳐줬어요 왜요? 엄마한테 배우라고 자기 어를 닮은 마 엄마한테 배우라고 안 가르쳐준 거예요 저는 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오늘날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도인이라는 이 명사 단어를 퓨전 스타일로 깔끔하고 세련되고 멋진 직업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꼭 밝히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남은 여생도 하트를 따뜻하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오늘 재미없는 얘기 들어준다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